서로 방향이 달라 서로 방향이 달라 김영진씨는 이런 친구 부부에 가까운 친구 이동훈씨가 못됐어 하죠 눈이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서 안좋은게 아니라 지금 안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겁이 없어요 저사람이 보이지 않게 될수도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때 근데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떻겠어요 아파보셨잖아요 게다가 가족과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죠 한 두시간 울었나요 그때 한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사실 경식이가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참는 편이고 그런데 그날 제가 봤던 경식이의 눈물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이 꺼져라 운다 목 놓아 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목 놓아 울기까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내가 말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좀 참담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기가 그때 그날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동훈 형님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 처음 진단받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전화해가지고 그러게 내가 평소에 자주 술 먹자고 했냐 안 했냐 하면서 화냈거든요 그랬다가 치료 들어가고 나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보기가 싫었어요 보여주기가 싫더라고 그러시죠 솔직히 그런데 두 분은 함께 계속 힘든 시간을 함께 해오셨던 거잖아요 내 힘든 모습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 이런 마음도 들법한데 그거는 제 생각은 이 얘기랑 비슷한데 사실은 동훈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과거도 생각해보고 현재의 나를 생각해봤더니 나도 똑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사실은 내가 동후를 항상 이렇게 케어하고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동훈 찾아가서 제 전화에도 이동훈 멘토라고 쓰여 있어요 항상 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죠 사실은 제가 기대고 있어요 제가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약값도에 계속 죽겠어요 진짜 저한테 너무 기대서 기승전 돈이야 기대도 너무 기대서 사실 이제는 제가 좀 힘겹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저희가 돈을 잘 벌어오는 바람에 뭐 어떡해요 칭찬입니까? 조금 더 가는 거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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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는 거군요 조금 더 가요 1년 재계약하고 1년 재계약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